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일타시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없었던 이른바 당정 비공개 번개 만찬에 대한 감론 을박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대표, 한 대표에 대한 패싱론, 그러니까 배제론까지 제기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모른 내용이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인사와 그렇지 않은 인사들의 뒷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볼까요? 윤상영 국민의힘 의원, 전당대회 경쟁자로 출전을 했었죠. 이번 번개 만찬을 제안했다고 알려진 인물. 아는 게 없다, 들을 말씀이 없다. 언론에서 워낙 질문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아꼈고 여기에 대해서 곽교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자리가 있었다. 비밀스러운 만찬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배제한 거 아니냐, 패싱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으니까 이거 당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 대통령실이 일상적인 의견을 청취한 것이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만나서 뭘 했냐, 왜 만났냐. 여기에 의문 보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료대란 문제라든가 민생 문제라든가 시급한 현안 문제 이런 것을 의견을 나누고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런데 당대표가 왜 빠지고 당 지도부의 일부만 가죠.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그럼 그냥 번개 쳐서 밥 먹었다 그러면 이 시국에 한가한 식사짜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아마 윤상현 의원이 할 말이 없다, 드릴 말씀 없다라고 한 게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만나서 어떤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중요하고 비상한 현안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면 그럼 왜 그 사람들만 만나지? 그 만남의 형식이 맞는가? 이런 의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다. 그냥 만났다. 그래서 내가 번개 요청해서 그냥 만났다. 그러면 정말 한가하네. 지금 이 시국에 그냥 밥 먹고 술 먹으려고 하면 만났나? 그래서 그냥 앞뒤도 안 먹고 해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뒤에 흘러나오는 경우들은 있거든요. 대통령과 비공개 만찬을 했다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흘러나와서 그때 이제 취재가 시작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바로 그냥 만찬하고 나오자마자 중계방송하듯이 그냥 얘기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무슨 의도냐? 그러면 현안에 대한 비상한 논의도 아니고 그냥 마시고 먹으려고 만난 것도 아니고 그런다면 제가 보기에는 무슨 얘기를 나눴든 간에 한동훈 대표는 배제된 거고 그러면 결국은 한동훈 대표를 고사하기 위한 의도적인 리크 아니냐? 의도적으로 바로 거의 실시간으로 어딘가 누군가에서 어느 언론사에 리크를 한 거죠. 누가 이거 흘렸느냐 잠시 후에 저희가 얘기를 해 볼 텐데 대통령실 그리고 여권 중심에서는 이런 얘기도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까지 함께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리가 좀 커지다 보니까 언론의 조명도 많이 받고 그럼 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좀 분위기를 좀 가볍게 하고 의견 청취도 좀 하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잘 아는 분들을 만났다. 이런 의견들은? 대통령이 김민전 최고도 있었고 알면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잘 안다면 아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그것도 안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게 그러면 그냥 만나서 너무 무겁지 않게 대표 가끔은 무거워지니까 그런데요. 앞뒤 과정, 그러니까 일머리도 없고 형편없는 거예요. 진짜로 그랬다면. 왜냐하면 이것이 몰골 파장이나 한 대표가 만나지 않은, 한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또 친한 개라고 얘기하는, 얘기할 수 있는 최고위원들을 부르지 않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하면 이게 어떤 파장을 가져올 건지 알 수 있을 거고요. 또 만찬이 한 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 만찬이 의대 정원, 의료대란 문제로 한 대표가 2026년 정원 유예해달라고 한 걸로 그것을 계기로 하여튼 걷어찬 거 아니에요. 만찬이 취소된 거거든요. 그랬죠. 그랬는데 이 만찬을 한다? 그러면 이게 어떤 해석이 되고 어떤 파장을 가져올 건지 그냥 새로운 변수도 아니고요. 능이 이거는 계산하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편의상 이렇게 했다? 이거는 그냥 정치의 정자, 그다음에 일의 일자도 모르는 어리석인 거죠. 그 해명대로라 하더라고요. 그 해명대로라도 이상하다. 우리는 무능하고 일머리도 없고 어리석고 정말 이런 형태의 만찬이 어떤 파장을 갖고 오는지 그걸 전혀 알지도 못하는 바보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흘러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누군가 용산이든 아니면 친윤이든 어느 쪽에서 흘렸다. 이런 얘기도 있고 흘러나왔다는 얘기는요. 보로 주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만찬 끝나고 나오자마자 이거는 어딘가 중계방송을 한 거예요. 누군가 흘려줬다. 확실히 시점이 그렇잖아요. 의도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8일 날 저는 그러지 않고는 그러니까 아주 바보 같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거는 이렇게 공개해서 흘리는 행위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건 한동훈 대표 그냥 고사 작전 아니냐 그것이 시작된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석되어 줄 수 있는 거죠. 저의 의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깊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 일단 이렇게 번개, 비공개 만찬 보도가 나오니까 대통령실은 이제 그러면 당 지도부랑 언제 만날 것이냐 이런 질문 받고 있잖아요. 그럼 추석 연휴 이후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정도 파장, 그러니까 한 대표에 대한 패싱론, 배제론까지 나올 정도면 언제 날짜를 잡겠다 이날 만나겠다 이렇게 빨리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지도부 만찬이 연기됐잖아요. 그것도 웃기잖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선출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에 대표 경쟁을 했던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을 포함해서 대통령이 밥을 안 먹는 모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나왔죠. 그러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신임 지도부가 선출이 되고 당대표가 선출이 되면 여당은 대통령하고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도 전직 대통령이든 또 노무현 대통령 참배도 하고 가서 권양수 교사도 만나고 신임 지도부의 아주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행보예요. 그런데 거기에 떨어진 사람 섞어가지고 신임 지도부 대통령 예방 대통령 미팅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밀려서 잡은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것도 의료대란, 의대 정원 유예를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이제 만찬 취소를 해버리고 국민의힘 연찬에도 대통령이 안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터졌어요. 그래서 소위 대통령발 패싱 만찬이죠. 한 대표 패싱 만찬을 하고 하기 싫은 만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된 거죠. 한 대표하고 이거 했는데 그러면 추석 이후든 다음 달이든 그러면 한 대표하고 만찬 안 한다. 이러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만남이 하기 싫은 한 대표와의 만찬을 예약한 번개 만찬이 된 셈이죠. 제가 드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드리는 질문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정 갈등이라는 프레임이 딱 지워질 수 있고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 대통령실 입장에서 우리 관계 아무 문제 없다 하면서 날짜를 딱 박아주면 좋은 일인데 그러면 별일이 큰일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무마가 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날짜를 박지 않는다는 건 파장을 축소할 생각이 좀 없어 보이는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어서요. 아니 날짜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보다 밀려서 하는 거잖아요. 상황에 밀려서. 그래서 원래 추석 이후에 하겠다는 말도 없었거든요. 그때 그냥 만찬 취소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신임 당대표가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대통령하고 지도부 선출 이후에 상견례가 사실상 두 번 무산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번개 만찬 사건이 터졌어요. 저는 뭐 편가르기 만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이 세 번째 밀려서 하는 만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언제 하자라고 박아도 이미 드러날 거 다 드러나고 밑천 다 보이고 그래서 대통령과 한 대표 대통령과 당의 갈등이 정말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고 나라는 날짜를 잡더라도 이번에 그 도장을 확 이마에 찍게 된 거죠. 네. 번개 만찬의 나비 효과로 원치 않는 만찬 다시 한번 하게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으로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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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